자, 반갑습니다. 화요일에 코인 119 방송이 돌아왔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하락세 이후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반대선을 나와줬지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만큼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대장코인이죠.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가격대가 천만원 선을 하위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조금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재미없는 시장, 재미없게 매매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 이런 시장에서 저희 코인 119와 함께하신다면 조금이나마 더 활기찬 그러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공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가상화폐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이 점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인 119의 첫 번째 순서죠. 바로 각 거래소별 시사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래소는요. 일단 대표적인 거래소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비트 거래소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업비트 거래소는 당분간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싼 거래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죠. 대장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전 거래를 대비해서 0.85%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천만 원 아래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971만 5천 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더리움이죠. 0.61%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81만 2천 5백 원 구간에서 거래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국민코인 리플이죠. 0.6%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00원 따는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819원 구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 캐시죠. 1.91%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58만 5천 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웃스코인입니다. 2.06%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5,660원 구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트코인입니다. 1.33%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16만 2천 원 구간에서 거래 진행 중이고요. 트롱코인은 현재 1.25%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0원 구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대쉬코인 4.71%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딱 50만 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노러코인이죠. 0.2%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3만 7천 9백 원 구간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비체인 코인의 상세가 조금 보여지네요. 7.17%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5,364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더룸 클래식이죠. 이더룸 클래식 같은 경우는 3.63%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만 1,670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이콘 코인은 4.46%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4,611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퀀텀 코인입니다. 0.49%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만 50원 구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미세코 코인이죠. 0.06%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1만 4,450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트캐시죠. 12.2% 상승 중입니다. 39만 3,700원 구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신규 상장한 진리카 코인이죠. 2.23% 지금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75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골드 6.21% 상승 중이죠. 7만 950원 구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코인은 0.97% 하락 중이네요. 609원 구간에서 거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H쉐어 코인입니다. 1.88%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200원 구간에서 거래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엘프코인이죠. 2.26%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447원 구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미스루 코인은 1.38%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1,000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이버드 네트워크죠. 1.12%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76원 구간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신규 상장한 에토스코인이죠. 에토스코인 0.91% 하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143원 구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나코코인인데요. 2% 상승으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1,710원 구간에서 거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거래소, 비싼 거래소 이렇게 시상들 살펴봤고요. 나머지 거래소들 살펴봐 주시죠. 안녕하세요. 청프로 전문가입니다. 어제부터 뉴욕에서 가상합비 컨퍼런스가 시작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시작을 하고. 제가 어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었는데 공개 방송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나서 엄청난 급등세가 보여졌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행보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상합비 시세를 먼저 알아보고 후에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원,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코인원에서는 971만 원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거래가 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오늘자 어느 정도 하락은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큰 거래량 없이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장사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 강하게 밑골이 달리면서 올라오고 오늘도 비트코인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세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요. 이더리움 관련해서는 정말 호시성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컨퍼런스 때 비탈릭 부텔린이 보이콧을 선언했죠. 입장료가 너무 지나치게 비싸다. 왜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보이콧 선언을 한 만큼 앞으로 이더리움 이런 향방이 어느 정도 중요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플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하고도 많이 비슷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가상화폐에 관련해서 기술적 분석을 보면 비슷한 패턴들하고 비슷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819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800원대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800원대에 강력하게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아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천원을 향해서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들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면서 매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빅 거래소입니다. 코빅 거래소 24시간 기준 비트코인입니다. 2.2%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976만 6천 5백 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리플이죠. 리플 819원 1.6%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 캐시인데요. 비트코인 캐시는 오늘 하드포크 일정이 있습니다. 저렇게 날짜가 있는데 시우우지안이 아무런 어떤 코멘터도 나와 있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8만 8천 5백 원 1.8%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입니다. 81만 2천 원 1.7% 상승률. 그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이더리움 클래식 2만 1천 6백 30원 8%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퀀텀하고 이상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매매하신 데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라이트코인입니다. 16만 2천 4백 원 4.7%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골드입니다. 11만 2천 5백 원 7.1% 상승률. 자, 지캐시가 눈에 띄게 엄청나게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미국의 윙클복스 형제죠. 윙클복스 형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재미나이 거래소에 지캐시가 상장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되면서 자, 어제 오늘 해가지고 엄청난 급증세를 보여줬는데 자, 39만 3천 2백 2백 원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시 49만 7천 150원 12.5%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모네로입니다. 자, 23만 7천 5백 원 6.1% 일단 어거코인이죠. 6만 4천 250원 15% 정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스팀이시죠. 자, 스팀코인 3,138원 5.9%의 상승률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느 특정 거래소 상장을 하게 되면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보여주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비싼 거래소에서도 다른 싱크코인도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가지고 왜 이런 부분들 아이쇼도 진행을 안 했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 야간에 참여하셔가지고 숙취하는 이야기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참으로 조금 정말 지루한 시장이지 않을까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지루한 시장이다, 재미없는 시장이다, 답답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 계속적으로 알려드렸죠. 오늘은 바로 비트맨 전문가,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 바로 관심사는 이거인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코인을 사야 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예상, 급등 예상 가능한 그런 코인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요즘 주식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코인 시장이 조금 지루하다 보니까 주식 쪽에 대해서도 투자처를 한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일장 예상 가능한, 그러한 상승 예상 가능한 그러한 종목들까지 모두 다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분들 늦지 말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려야 될 것 같죠. 포털 검색에서요. 저희 프로그램 명의입니다. 코인 119를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119를 검색을 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 하단을 쭉 내려보면요. 바로 비트맨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죠. 이 방송 보기를 누르신다면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내일장 급등 예상 코인 그리고 급등 예상 주식 종목까지 모두 다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분들 늦지 마시고 바로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진행을 하니까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잠시 뒤에 진행할 투자 힐링 캠프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부터 코너명이 투자 힐링 캠프로 바뀌었습니다. 워낙 주식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투자 힐링 캠프로 조금 코너로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인 상담뿐만이 아니라 바로 주식 종목 상담까지 모두 다 가능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식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로는 문자로 접수하는 방법 1577-5753번으로 접수를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문자 접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시면 시청자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또 올려주신다면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늦지 말고 많은 상담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순서였죠. 각 거래소별 신사사항들 살펴봤고요. 두 번째 순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코인 핫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핫뉴스 시장에서는 많은 뉴스들이 나와줬는데요. 오늘은 또 어떠한 뉴스가 나와줬는지 저희가 세 가지 꼽아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죠. 미국의 연준 블라드 총재가 꼽은 가상화폐 문제점은? 이러한 뉴스가 나왔고요. 두 번째죠. CM의 거래소죠. 이더리움 인덱스를 출시한다. 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출시하나? 라는 이러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업비트 유령 코인 의심하는 검찰, 회계사 공증 받았다라는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뉴스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연준 블라드 총재가 꼽은 가상화폐 문제점은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연방준비제도의 총재입니다. 세인트 루이스 총재인데 우리나라쯤 중앙원 총재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주가 어느 정도 작은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세인트 루이스 블라드 총재가 가상화폐에는 왜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가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해가지고 이게 단일화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히 낫다. 이런 부분도 약간 꼬집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제도화라든지 법치화 안전장치라든지 어느 정도 이런 규제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가상화폐 컨퍼런스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 연설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충분히 빨리 계도하고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입을 한 대 모아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가치 변동이 너무 이렇게 고문조청이 이렇게 심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투기 세력들에 밥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한다면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이 시장을 향해서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도 개인 투자자 있고 외국인 투자자 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삼박자가 있는데요. 가상화폐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만약에 개인 투자자 그다음에 기업 투자자들도 이렇게 떠나버리게 되면 투기 세력만 남아서 시장은 사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매수 주체가 있다면 매수 주체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형평성이 많으면서 밸런싱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상화폐 시장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치면 호재에 민감하고 그다음에 악재에 굉장히 가볍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 충격이 될 만한 이런 부분들은 희석이 되고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 시장이 엄청나게 반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상승세가 이렇게 나타나 줄 만큼 재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재료인가 또는 중요한 재료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서 시장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일종의 사고를 우려먹듯이 몇 년 전까지 이런 부분들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에 나와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다. 사실 얼토당토않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시작은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염두에 두고 매매를 어느 정도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발행 주차라든지 이런 가치부여긴 부분들이 확보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했습니다. 일단은 연준에서는 디지털 통화 이런 부분들이 발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만약에 실패가 된다면 짐바부여나 베네수엘레처럼 이런 통화 관련해서 정책이 실패가 돼서 가치가 0원까지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현재 베네수엘레 같은 경우는 초인플렛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이만한 돈다발이 1달러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만한 그런 가치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페트로가 그 부분 때문에 타겟 채액은 나온 게 가상화폐 페트로입니다. 같이 원유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미국의 제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상화폐가 단일 통화로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결제 대금이라든지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이라도 저희 코인129에서 지난 방송에서 이런 몇 번째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앞으로는 이제 각 국가별로 이런 가상화폐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가상화폐가 결국에는 제약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는 대금 지급이라든지 가치상 수단으로서 충분히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앞으로는 충분히 이제 이런 국가적으로 이렇게 주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해가지고 가상통화가 나온다 그러면 단일 화폐로서도 충분히 이렇게 이용이 가능할 만한 그런 코인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자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도 발빠르게 빨리 육성을 하고 양성화를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빨리 선진구 반위를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점이 있다면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문제점들을 콕콕 찝어가지고 이거를 굳이 안 좋다라고 여름모를 할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네, CM이 거래소죠. 이더리움 인덱스를 출시를 한다. 이더리움 선물 상품이 출시가 되려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이더리움 선물 상품은? 일단은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코인 오랫동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저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야간에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가지고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월가가, 월가죠. 미국의 월가가 이런 신 상품 투자를 이렇게 적게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의 다 되고 이제 선물 상품까지 이렇게 출시가 되면요. 분명히 이 부분이 이제 가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발성되는 그러한 매매가 가능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호재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 가격이 호재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선물 상품이 있다 그러면 반대로 가격적인 부분들이 다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역발성 매매법이 가능한 게 이렇게 선물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델스 지수가 어제 같은 거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미국은 시카고 상업 거래소입니다. 시카고 상업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선물 출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일단 선물 자체가 이제 출시가 된 건 아니고요. 이더리움 지수가 이렇게 추범을 했는데 12월 비트코인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됐었죠. 비트코인 상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 이 비트코인 지수가 먼저 1년 전에 나와서 어느 정도 충분한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상품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더리움 인델스 지수가 이제 추범을 하는데 선물 출시가 비트코인도 1년 뒤에 이렇게 추범을 했으니까 이더리움 선물도 1년 뒤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냐. 시장에서는 기관 시장에서는 이제 좋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별로 썩 좋게 보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뭐 이더리움 달러 기준 이제 환율 상품 환율 지수와 그 다음에 이더리움 달러 기준 실시간 지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소는 어디를 참고를 했냐면 비트 스탬프와 이제 크라켄을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러한 지수가 이제 나오는데 거래 기록 기준에 가지고 이제 패실리티즈가 이제 계산을 해서 총합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비트 스탬프가 나왔는데 여담이긴 하지만요. 충분히 그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이제 상장돼 있는 그 기업에서 비트 스탬프를 이제 인수를 하겠다. 어디죠? 넥슨이죠? 넥슨에서 이제 인수를 하겠다. 일단은 뭐 인수를 안 한다 일축을 하긴 했었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만큼 자 국내 기업들도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지수 상품 기준을 잡고 있는 거래소를 인수를 해서 먼 미래에 이렇게 대비하는 자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있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카고 상업 거래소 측에서는 이더리온 선물이 출시를 하는 거냐 자 이렇게 이제 뭐 질응답에서 출시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일축을 했는데요. 지수 출시는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요구 충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1년 뒤 이렇게 출시가 된 만큼 이더리온 선물도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때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산재해 돼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는데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태고요. 자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라도 우리 이제 국내 기업, 국내 이제 그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만든 코인을 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상품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선물 시장 자체가 조금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이더리온 자체도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살펴봤고요. 세 번째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업비트 거래소 얘기가 나왔어요. 유령콜 의심하는 검찰. 네 검찰에서는 이 부분은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일단 업비트 측에서는 회계사 공증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자 일단은 뭐 일단 업비트 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뭐 진짜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이죠. 의혹이 제기됐을 때가 이제 1월 달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의혹이 이제 3월 초였습니다. 3월 초에 이제 그 업비트 대표가 우리 이제 그 유지 회계 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공증을 받았다. 공증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과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보이스면 이제 의혹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장부 거래 의혹을 받으면서 이렇게 압수수색이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회계 법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체 거래소 이제 자체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지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원장하고 이제 가상통화를 비교를 해서 자 이런 종류별로 100% 일치한다라는 그 공증을 이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 수 있겠지만 회계 법인에서는 이런 부분들 회계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는 조작할 수 없고 왜냐하면 조작한다 그러면 자격이 이제 박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지금 현재 장부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거에서 창고로 쓸 만한 그런 자료를 쓸 수는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상화폐 입출금 현재 이제 어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이제 거래소죠. 비트렉스 이제 서버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거래소에서 이렇게 가상화폐들을 따로 이렇게 콜드월렛이라는 곳에 보관을 합니다. 세 군데에다 이제 그 키파일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세 군데에다 이제 분사를 해놨고요.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열람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보관이 엄청나게 이제 극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피트가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렉스가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일 신뢰도가 이제 높은 제3의 이제 업체에서 이렇게 세 가지는 가지고 있는데 3월 달에 이렇게 의혹이 이제 많이 나왔었을 때 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지갑을 한번 열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이제 그 일정 기간 맞춰가지고 찍었는데 이 스냅샷이라는 것은 이제 그 보관하고 있던 그 시점 해가지고 현재 물량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일단 뭐 그 보관 데이터를 이렇게 그때 특천 시점에서 이제 이렇게 맞춰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회계 법인을 통해 가지고 회계사한테 이제 공증을 받았다. 자 이렇게 이제 뭐 내오고 있는데요. 일단 3월 달에 이렇게 그 그런 의혹적인 부분들을 이제 해소를 했다라는 게 이제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공증에 관해서 이제 회계 법 관계자가 이제 회계사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해서 공증을 한 건 아니지만 회계사가 이걸 토대로 충분히 이제 장부를 이제 거래 원장과 이제 맞춰본 만큼 참고 자료를 이제 쓸 수 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혹이지만 결국에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이제 없지 않아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 또 악재가 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빚성 거래소에서도 또 이런 부분도 이제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언론 통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해외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가상 자산으로도 또 이렇게 인정을 한 부분만큼 다음 재무장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거에 관해서 이제 규제안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국내만 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뉴스가 좀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자 인공지능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국내는 좀 항상 그렇습니다. 소율과 외환감 고치는 것을 정말 잘합니다. 이건 1등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도 충분히 나중에는 중국,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충분히 뒤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어느 정도 한정된 자원에서 나중에 가서는 인원도 정해진 인원에서 육성을 해야 된다. 나중에 가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위원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간 업비트 사태가 빨리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부분들이 수사 결과가 조금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가, 피해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뉴스 알아봤습니다. 조금 업비트 거래소 뉴스가 조금 와닿을 만한 뉴스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업비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실 텐데 업비트 거래소에서 코인은 어떠한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하게 존재하실 겁니다. 자 이러한 분들은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바로 이러한 주제로 진행을 하죠. 내일장 급등 예상되는 코인 그리고 요즘 또 핫한 주식 종목들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분들 잊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포털 검색에서 저희 프로그램 명의입니다. 코인 119로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쭉 한번 내려보면요. 오늘 비트맨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죠. 이 방송 보기를 누르신다면 8시부터 지나는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내일장 급등 예상 코인과 종목 주식 종목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늦지 말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진행할 투자 힐링 캠프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투자 힐링 캠프는 두 가지를 상담을 하고 있죠. 코인과 주식 종목 모두 다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들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코인 내가 가진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러한 부분들을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자로 접수하는 방법이죠. 1577-5753번으로 접수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문자 엽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시면 시청자 게시판 여기 있죠. 남겨주신다면 이러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말고 많은 사연들 상담 내용들 남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한 뉴스 여기에서 마감을 할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죠. 투자 힐링 캠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힐링 캠프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연들이 조금 올라왔네요. 어떤 사연들이 왔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코인 사연이 첫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어중간한 타이밍이긴 한데 파워렛저 지금 들어가도 괜찮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파워렛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파워렛저 지금 파워렛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일단 파워렛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워렛저 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어제오늘 약간 약세장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익히 알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약간 양복세를 띄워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결비에는 무언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이렇게 따로 개별주형식으로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매수 타점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못 잡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들어간 게 고점이 아닌가 윗고리가 달려있는 만큼 내가 들어가서 또 눌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일주일 동안 양복세를 많이 띄워주면서 혼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전체 다른 코인들이 올라갔을 때 파워렛저 같은 코인들 오히려 차익시점 물량들이 나와서 혼자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확한 맥점이라든지 공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시간 끝나고 야간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 부분 들어가도 되는지 또는 들어가면 안 되는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대응받아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 시간이 끝나고 8시부터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신다면 좀 더 추가적인 사항들 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인이죠. 주식종목 상담이 들어왔네요. 컨버즈 12,000원 비중 25%입니다. 홀딩하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컨버즈 종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들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즈 종목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12,000원의 비중이 조금 있으세요. 그런데 이 종목 자체가 일단 재질을 제조하는 회사 펄프 제조회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다른 사업, 신사업 부분들을 조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 신사업 부분들은 뭐냐? 차량용 블랙박스 부분들을 신사업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하나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게 뭐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재무사항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출액은 나와주고 있어요. 매출액 자체도 작년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자면 2016년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배 정도 늘어왔죠. 바로 마이너스가 늘어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3년 연속 계속적으로 적자로 보고 있는 기업들은 상정 폐지를 조금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안 좋은 회사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장에서도 고가 구감들이 1만 1,600원 구감들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1만 1,600원 구간 매수가 부분으로 올라온다면 비중을 줄여가시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컴보즈의 나머지 자세한 상황들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지나가는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신다면 충분하게 좀 더 살펴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시점은 컴보즈 알아봤고요. 다음 사람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하나케미칼 주시정보 조금 올려주셨는데 하나케미칼 너무 오래됐네요. 3만 1천 원입니다. 한번 봐주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프로 전문가님.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3만 1천 원에 매수하셨대요. 하나케미칼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신체제 에너지 태양광 원료를 이렇게 수입 원료를 사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케미칼 차특으로 보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케미칼은 OCI라는 평가적으로 미국에서 무역 보복으로 해서 약간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타격 받은 이유로 굉장히 주가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는 했었는데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하고도 무역이 많이 안 좋은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경기순환형에 민감한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제 유가 가격에 따라서 원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평균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아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국제 유가 가격이 지금 이란 사태도 있겠고 핵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 자체는 수입을 하는 업체에서 약간 부담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오히려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가 중요하죠. 우리나라하고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도 원료로 수입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애틀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공을 해서 수출길을 많이 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좀 완화가 돼준다면 충분히 이렇게 매출액이라든지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촉발적인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진정히 멈추고요.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상태대를 타고 있는 모습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보여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 보니까 힘이 약간 붙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좀 약간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홀딩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러한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 방송 끝나고 추가적인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가지고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업종무도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요. 좀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지나가는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오신다면 나머지 하나 케미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또 주식 종목에 대해서 보내주셨네요. 콤택 시스템 1652원 30% 한번 봐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콤택 시스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콤택 시스템 한번 살펴보자면 1652원을 매수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분 자체가 뭐냐. 일단 구조 공간에서 조금 매수로 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콤택 시스템 자체는 회사 내용으로 살펴보자면 시스템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예전에는 경제민주화 관련한 그러한 테마로 엮여서 올라갔었던 그러한 종목인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대북 이슈로 한번 주가가 올라갔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지금 밑으로 쭉 한번 내려보면요. 지금 단기적으로 작년 3분기 때 매출 자체가 영업이익이 한번 적자로 돌아섰다. 매출 총액, 영업이익 총액 자체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조금 분기별로 장사가 안 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테마 야채로 엮여서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가가 꺾였다. 크게 꺾였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단 구간에서 11이동 평소 구간이 따라서 올라와주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를 조금 손절 라인으로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확하게 손절 라인 자체가 1460원 구간 이 구간을 잡아보시고 조금 이 구간을 이탈한다면 매도 그렇지 않는다면 반등을 이용해서 역시나 수익 구간들을 조금 챙겨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좀 진행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콤텍 시스템 알아봤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사연 코인 사연이네요. 네오코인에 8만원을 물려있습니다. 탄탄한 줄 알았더니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은 코인이 되어버렸네요. 말씀하셨어요. 네오코인 조금 빠르게 봐주시죠. 네오코인을 한번 빠르게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준비되지 않는데 바로 화면 한번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네오코인이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약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인 119 방송을 이렇게 보셨다면 정말 주의고 중요한 이렇게 뉴스를 전달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국에서 매월 이렇게 코인 관련해가지고 분석 보고서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오코인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오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쪽에서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문호를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은 잠깐 강제적 폐색을 했지만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네오코인은 충분히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시간 끝나고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가지고 네오코인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이렇게 대응적인 부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좀 배우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코인에 대한 부분들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지나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주제는 이거죠. 내일장 급등 가능한 예상 코인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 종목까지도 조금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늦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방법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포털 검색해서 저희 프로그룹 명이에요. 코인 119로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119로 검색을 하신다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아래로 쭉 한번 내려보면요. 오늘 비트맨의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죠. 이 방송 보기를 누르신다면 지금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내일장 급등 예상 코인과 그 다음에 주식 종목까지 모두 다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시청자분들 늦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구간들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희는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